안녕하십니까 딸기첨달달달니고TV 이번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Thursday July 11, 2019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자 New York Times 열매머리 기사 3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Fed, urged by Trump to cut rates, face fire, no matter what it does.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사회,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Fed가 urged by Trump to cut rates, 이자율을 인하하라고 트럼프에게 재촉을 받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재촉을 받고 있는 이 Fed는 Face is 직면하고 있다, Fire, 불, 불에 직면하고 있다, 불이란 것은 비난입니다. 비난의 그런 불입니다. No matter what it does. No matter, matter 하면 원래 일 문제, 이런 말이죠. No matter 하면 문제가 없다,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건 관계없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비난을 받을 것이다. The Federal Reserve's Chairman will testify before lawmakers today, giving him the chance to lay the groundwork for its meeting later this month. Federal Reserve, 연방준비원행입니다. Reserve 하면 준비하다는 말이죠. AB 하다 준비하다는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사회,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원행, 즉 미국중앙은행의 의장이죠. 처음은 의장이, 이 사람은 Jerome Powell이죠. We'll testify, 정언할 것이다, before lawmakers today. 오늘 의회에서 정언을 합니다. Giving him the chance to lay the groundwork for its meeting later this month. 자, 그에게 힘,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어떤 기회, to lay the groundwork 하면, 토대를 놓다, 밑바탕을 놓다, 밑밥을 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first meeting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later this month, 30일, 31일에 연준 미국 연방준비원행의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그러니까 4개월 빼고는 계속 열립니다. 6월에 있었고, 7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자, 하여튼 이번 달 말에 모이면, 과연 이 자율을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자, 하여튼 이번 의회에서의 정언하는 참에 어떤 여기 대한 윤곽을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f the Fed cuts interest rates, some will sink in cave under pressure. If it doesn't, it could incur President Trump's rest. 만약에 Fed가 이 자율을 인하한다면, some will,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It caved, 이 cave 하면 원래 동굴이죠. 동굴이라는 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간 동굴도 있습니다. 수직 동굴이죠. 수평 동굴, 가로 동굴, 세로 동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난 동굴을 생각하시면, 이게 땅이 밑으로 푹 꺼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푹 꺼지다, 그러니까 뭐 쑥 내려가다, 굴보하다, 항보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Under pressure. 압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워낙 트럼프가 쪼으니까 그냥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이 자율을 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다루었죠. If it doesn't,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이제 이 자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Equal in current President Trump's rest. 자, 그것은 이 페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이 rest 하면 분노입니다. 자, 분노를 잉크하면 이제 초래하다입니다. 초래하다. 이 rest는 보시죠. 이 분노란 말인데, 이 비슷한 철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race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철자가 나올 때는 영어에서는 일단 앞에 철자는 발음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특별하게 고의명사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자음이 맨 앞에 두 개 척 나오면은 보통 맨 앞에 발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없는 듯이 하지. 이것만 발음하시면 이것만. race죠. race. 유령입니다. 유령. 이것은 이제 race입니다. race. race죠. race. 화환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큰 화환이죠. 그런 걸 말합니다. 화환.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트럼프의 분노를 살 수도 있다. 쿠드 역시 미래에 대한 그런 추측이죠. 좀 왕국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표현. 점잖은 말. 일종의 높임말이죠. 공손한 존대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 7월 30일, 30일 이틀간 열립니다. 페드에서 열리는데. 자, 0.25% 이 Markets are Fully Pricing. 이건 뭐냐 하면요. 여기 시장이 난 것은 대체로 이제 뭐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Fully Pricing. 프라이스는 가격을 매기다는 말인데. 0.25%지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저 이자율 2인하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소위 베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베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자, 총 그 페드 이사회가 총 17명입니다. 17명. 정책결정위원회 이 17명인데. 지금 뭐 거의 8대 9로 이렇게 갈려 있답니다. 이자율을 낮추자는 쪽이 8. 오히려 그냥 두근 아니면 높이자. No change or rate increasing은 이자율 인상이죠. 이쪽이 9명입니다. 9명. 9명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뭐 8명이, 8명이 이렇게 그 컷 이쪽을 향하고 있죠. 컷. 이자율 인하를 이제 선호한다는 말인데. 이제 그 조롬 파울 의장 자체는 이자율 인상에, 참 인하에,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도 한 표입니다. 17명이 그냥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데. 의장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하자면 아무래도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이 사람은 왜냐. 왜 이자율이 높이냐. 트럼프가 워낙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실업률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그 고용, 그 지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빵빵합니다. 빵빵한데 그럼 왜 그러냐. 앞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 저 이자율 이런 것은 뭐 금방 낮춘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치를 찬다면 미리 취해야지 나중에 6개월 후에 나올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때 가서 이자를 낮춰봐야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 파월은 이제 그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마 그 의회 정원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오늘 할 예정인데.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35 employees committed suicide. Will their bosses go to jail? 35명의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commit 하면은 이제 뭐 저지르다 이런 말이죠. 이 commit 하면 좋은 말은 안 쓰입니다. commit suicide, commit adultery, 간통하다.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우리말을 저지르다는 말이고 자살을 했다는 말이죠. 자살을 했다. suicide, 사이드는 원래 이게 자르답니다. 자신을 자르다 이 말이, 자신을 죽이다는 말입니다. Will their bosses, 그들의 그 보스, 상관들이, 그들의 상사들이 감옥에 갈 것인가? 지금 재판 중입니다. 여기 지금 시위하고 재판, 지금 부분 앞입니다. former top executives of France telecom are accused of harassing employees so relentlessly to make them quit that they ended up killing themselves. 자, 전, 뭐 이미 이것은 한 10년 전에 일인데 지금 이제 소송이 끌렸습니다. top executives of France telecom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국영회사, 우리나라 KT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영회사였는데 지금은 민영화됐습니다. 완전 민영화됐는데 하여튼 국영화 시절에, 국영 시절에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습니다. 국영기업체니까 이제 그당 거의 공문이었으니까 함부로 자르지 못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취했는데 자, 이 전직, 그러니까 그 텔레컴, 프렌스 텔레컴의 최고 경영자들이 지금 고소되었습니다. of, 뭐 때문에? of, harassing. 자, 이건 harassing, 괴롭히다죠. harassing, 괴롭히다. employee, 직원들을 어떻게 괴롭혀냐면 so relentlessly, relent하면 이것은 이제 좀 늦추어진다는 말입니다. relent, 좀 느긋하게 해주는 것이죠. listening가 늦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정없이입니다. 사정없이 막 그냥 to make them quit 그들로 하여금 그만두도록 사표를 내도록, 이제 자신의 사표를 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정사정없이 막 그 직원들을 막 괴롭힌 것으로 지금 고소가 되었습니다. so, 소대꾸문이죠. so, so하고 that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인정사정없이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that day ended up, 여기 day는 그 직원들입니다. employees, killing themselves, 결국은 이제 community suicide죠. and of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결국 몸이 되고 말다는 말입니다. end up은 거의 뒤엔 나쁜 말이 옵니다. 결국 뭐 좋아지고 말다 이런말은 안 써요. 우리말도 안 써죠. 자, 여기서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말이죠. 사표를 내지 않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 한 10명, 한 10명이, 한 3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 노조 측에서는 한 60명쯤 된다고 하고 있고 일단 뭐 검찰 측에서는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their trial address is a question that hones France as it modernizes its economy. how far can a company go to streamline, shed debt, and make money? 자, 이번 그들의 재판은 address는 여기서는 다루다는 말입니다. 다루다. 뭐 뜻이 많죠. 자, 이건 다루다. question. 이런 질문을 다루게 된다. 어떤 질문? that 관계대명사. 자, 혼탐 이것은 원래 유령이 출몰하다, 계속 따라다니다, 괴롭히다는 말. 자, 프랑스를 계속 따라다닌 그런 질문이죠. 뭐 하면서 따라다니는? is it modernizes its economy? 경제를 현대화하는 와중에 프랑스를 계속 괴롭혀온 프랑스를 계속 따라다닌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게 질문이 나오죠. how far can a company go to streamline, shed debt, and make money? 얼마나 멀리,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streamline 하면 이것은 원래 유선형이죠. stream은 물이죠. 물 흐름이죠. 물이 보통 부드럽게 흘러가죠. 이렇게 물이. 물론 폭포에 가면 우당탕, 퉁탕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물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 흘러가죠. 그런 것을 유선형 모양으로 하다. 그러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을 줄여버리다. 그래서 몸집을 줄이다. 구조조정 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또 shed debt 하면 이것은 shed는 흘리다. 원래 흘리, 눈물 흘리다. shed tears, shed blood, 피를 흘리다 이런 말입니다. shed leaves, 입을 떨구다. 이렇게 가을에 낙엽 그런 거. 떨구다, 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빚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를 줄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하여 회사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을 이 재판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자, 굉장히 사실 민감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The Great Race to Rule Streaming TV 자, 이 그야만 거대한 레이스입니다. 뭐 하기 위한? To Rule, 지배하다. 스트리밍 TV, 스트리밍 TV죠. 막 스트림해 주는 그런 TV 막 그 이제 뭐 지상파도 뭐고 뭐고 하여튼 실황 방송 라이브로 그대로 다 보내줄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게 저도 지금 우리 집도 지금 BTV를 보고 있는데 그 SK텔레콤이죠. BTV 그것도 일종의 그런 스트리밍 TV입니다. 지상파 나오죠. 다 안 나오는 방송이 없습니다. 케이블 TV 다 나오죠. 싹 다 나오죠. 오히려 케이블 TV보다 싸고 이렇게 해서 뭐 스카이 TV, 인공위성 TV 이런 거 요새 뭐 크게 인기 없죠. 하여튼 스트리밍 TV를 지배하기 위하여 지배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경쟁입니다. In the rush to match Netflix 넷플릭스와 매체는 경쟁하답니다. 경쟁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In the rush 서둘러서 competitors like HBO, Hulu and Amazon are ordering a slew of content HBO나 Hulu, 아마존 이런 경쟁자들이 ordering, 주문하고 있다. 슬로우 오브 하면 이것은 다량의입니다. 다량의 콘텐츠를 주문하고 있다. 결국 이제 콘텐츠가 누가 누가 많으냐 누가 재밌는 게 많으냐 이런 전쟁이죠. 넷플릭스는 이 분야의 그야말로 선두주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구독자가 subscribers가요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2019년 1, 4분기에만 1, 2, 3월 달만 960만 명이 늘었답니다. 거의 천만 명이죠. 2분기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지금 한 거의 1억 6천만 최소 1억 5천만 명이 넘었겠죠. 1억 6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다른 HBO나 Hulu, Amazon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유튜브도 지금 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스트리밍 TV 합세했죠. 구독자 100만 명이 넘었다 하고 HBO는 200만 명이 넘었다 하고 Hulu 200만 등등 이렇게 아마존도 지금 뛰어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이 경쟁자들이 아우드링 엄청난 콘텐츠를 주문하고 있다. 저희 집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BTV도요. BTV도 160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물론 지상파 싹 계약을 했고 각종 영화사 그런 모든 영화들 지금 다 볼 수 있죠. BTV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은 CNN입니다. CNN인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스트리밍 TV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VOD로 그러니까 Video on demand 원하는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대체로 공짜로 볼 수도 있죠. 날짜가 한참 지나가서 공짜로 봅니다. 최근 거는 돈을 내야 되죠. 미리 보려면 본방 사수를 못하면 본방 보면 그냥 됩니다. 본방 본방 못 볼 경우에는 이제 며칠 참았다가 한 뭐 한 일주일 참으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죠. 일주일 참아서 될랑가 모르겠네요. 일주일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It is ushering out the age of Prestige TV and ushering in an age of anything goals. usher 하면 이것은 원래 usher option 안내인 문지기 수위 이런 말입니다. 동사가 되면 안내해 드리다죠. usher out 하면 이것은 안내해 드리다 아니면 안내해 내보내다 그러니까 내보내다 퇴출 시기다입니다. The age of Prestige TV 이 Prestige 하면 이게 명망 있는 이런 말이죠. 비행기에 Prestige 클래스 하면 이등석이죠. 비즈니스 클래스와 같은 석이죠. 이코노미 위에 퍼스트 클래스 밑에죠. 그래서 명망 명성 이런 말인데 그야말로 명망 있는 TV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TV죠. 지상파 방송 나오고 하는 그런 TV 이런 TV의 시대를 퇴출 시키고 ushering in 맞아들이다 ushering in이죠. 맞아들이고 있다. The age of an age of anything goes 하면 이것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입니다. 되는 대로 아무거나 스마트폰도 좋고 PC도 좋고 TV도 좋고 아무데나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콘텐츠도 희한한 게 다 나옵니다. 1년 전에 것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너무 오래되면 못 보겠지만 스토리지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시대를 맞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넷플릭스가 있겠죠. 월등이 1등 스트리밍 TV 분야에서는 월등이 1등입니다. 구독자만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회사죠. 넷플릭스 주가도 보니까 한 40만 원 주당 한 40만 원 보니깐 넘는 것 같던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